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의 문화예술은 어떤 의식주처럼 그런 인간활동에 필수적인 먹고사니즘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이 좀 더 풍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창작활동 제주에서는 제주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잘 사는 것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화예술 영역이 잘 구축되어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진출해서 이것을 향유하는 것이라는 어떤 인식의 초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2019년 제주 청년정책 예산 규모는 전체가 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14억 원으로 겨우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를 같이 더해보는 오늘의 시선 시간 제주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건도입니다 우리 또 4주 만에 만난 거잖아요 4주 전이면 그때 우리 장마가 한창일 때 만났던 건가요? 그리고 지금은 폭염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4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8월이 다 되어가도 사실 별로 덥지 않아서 이번 여름은 생각보다 덥지 않으려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착각이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는 윤달이 껴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매우 더운 날씨를 견디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나 타지역의 홍수 문제 등으로 어수선했었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운동도 많이 하려고 하고 친구들과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면서 여름을 잘 보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좀 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름은 잘 나고 계신 것 같긴 하고 우린 또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네 제가 요즘 운동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해수욕 같은 야외활동 말고 조금 더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보려고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취미요? 네 바로 시원한 실내에서 전시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인데요 요즘 주변에 문화예술분에 활동하는 친구들의 영향으로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이나 공연장은 보통 실내에서 시원하게 관람을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전시장이나 공연장이 문을 열지 않다가 최근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니까 제주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청년들은 제주에서 어떻게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 청년이 바라본 제주의 문화예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제주의 문화예술이 아니라 제주 청년이 바라본 제주의 문화예술입니다 그나저나 지금 조금씩 다시 열긴 했는데 또 확산세가 수도권 쪽에서 이어지고 있어서 다시 또 닫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많이 드리기도 하고 참 요즘 갈 데 없습니다 네 맞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동안에도 바쁘게 지내셨다는 얘기인데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문화예술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상당히 광범위한 단어이기도 해서 그렇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의 문화예술은 어떤 의식주처럼 그런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먹고사니즘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이 좀 더 풍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창작활동 그리고 또는 그런 결과물들을 향유하는 활동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이나 사진이나 공연 등의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이런 창작물들을 소비하는 것이 포함되고요 저는 이에 더해서 매거진이나 에세이 등의 그런 출판활동과 그리고 소비활동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주의 문화예술의 현황과 제가 제주에서 봤던 전시, 공연, 북페어와 같은 행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 또는 주변의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전달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 중간에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먹고사니즘? 네 우리 뭐 귀차니즘 이렇게도 신조어로 얘기를 하는데 먹고사니즘이라고도 또 얘기를 네 맞습니다 박건도씨가 맞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아닙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보통 먹고사니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예술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이거 뭐 지나치게 옛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술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사실 먹고살기가 정말 빠듯했던 시절에는 예술 자체가 특권층들의 혹은 일부의 부유층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성장도 일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이 우리 하나의 생활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스스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제주는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문화예술이 사실 많이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조금 더 부합하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도 물론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상황이다.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공급의 측면에서나 수요의 측면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과 향후의 기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는 어떤 활성화된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죠 네. 문화예술이 또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수요와 공급이 활성화되어서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제주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활성화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반시설 혹은 여러 가지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사실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는 제주의 한계성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주에서는 제주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잘 사는 것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화예술 영역이 잘 구축되어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진출해서 이것을 향유하는 것이라는 어떤 인식의 초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접하고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서울로 가기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물론 문화예술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했고 더욱 중요하게는 어릴 때부터 전시나 공연을 보거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습관에 되지 않아서 문화예술을 소비하고 향유하는데 더욱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그림 전시회를 보러 간 게 이제 열 손가락 안에 꼽히고요 연극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물론 이런 게 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주변 친구들의 분위기를 봐서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주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나 공연이 꽤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취향에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관심 있게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해서 그런지 전시장이나 공연장이 한산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돈을 지불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부턴가 삶의 질의 측면에서 많이들 바라보기도 했는데 아까 연극 한 번도 안 보셨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제주에도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연극이 그러면 또 박건도시의 취향에 맞는 것이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제주의 또 현실이기도 하다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주의 상황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가 형성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활동을 하는 창작자들의 영역도 풍성해지지 못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공급 측면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문화예술의 토양이 잘 마련되어야 수요와 공급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제주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느 순간 갑자기 자본을 막 투입하고 지원금을 줘가지고 갑자기 좋은 것들을 갖다 가져오고 좋은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오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갈 수 있는 파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토양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주에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를 만들려면은 이런 문화적인 토양이 잘 갖춰지기 시작을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또 진행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 사람들 내부적으로 봤을 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 제주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그런 것들이 네 네 관광산업 중심의 제주 경제의 어떤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버투어리즘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마주하는 현실에서 문화예술이 어쩌면 관광산업이라는 것을 대체해서 제주의 대한먹거리로도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체 혹은 또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제주에서의 삶에 대한 방송이 흥행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한풀 꺾였지만 제주 이주붐이 밀면서 제주의 지역에서 활동하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들도 제주에 정착해서 다양한 창작과 기획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도 저도 얼핏 들은 적이 있었고 네 네 또 어떤 곳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주에서 문화예술이 활성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네 그렇게 이제 보이기는 하지만 제주의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에서 이주해오는 전문작가들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물론 이주 작가들에 의해서 제주의 문화예술이 풍성해지는 것은 맞지만 이제는 제주 이주 열풍이 끝나기도 했고 네 또 외부 자원에 기대하기보다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작가들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네 또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주하는 작가들에게만 모든 것을 다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청년 작가들 제주에서의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는 시스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제주 안에서 직접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쯤에 제가 이제 동료 청년들하고 같이 청년 잡지 매거진을 만드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이때 이제 제주에서 열린 북페어들의 잡지를 팔기 위해서 부스를 얻고 참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200팀이 넘는 팀이 참가를 해서 한라체육관 부스를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제주의 팀이 아니었고요 다 이제 소위 육지에서 온 팀들이었고요 또 제주팀 중에서도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운영하는 부스는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제주의 문화 콘텐츠가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고 제주도도 이것에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그 행사가 상황리에 종료된 것으로 홍보되었으니까요 사실 제주 비제주를 나눈다는 것은 약간 좀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물론 제주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면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이제 제주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그냥 문화활동 자체가 목적이어서 제주로 잠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의존을 한다면 토양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 토착 청년 작가들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 제주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게 숙제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잘 지원하고 있느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제주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제주 청년기본조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의 시선에 나와서 자주 얘기하던 건데요 네 제주 청년기본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청년들의 소득, 자립, 참여 및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어떤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예산안을 보면은 제주도가 청년문화예술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2019년 제주 청년정책 예산 규모는 전체가 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14억 원으로 겨우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청년기본조례가 구분하고 있는 분야 4개 중에 한 개 분야인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분류는 청년들의 소득, 자립, 참여 및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눠놨는데 네 겉으로 보기엔 동등하게 보이는데 예산 지원은 동등하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시고 예산 중에 600억 예산 중에 2%만 문화예술 쪽으로 청년문화예술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네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다 취업 쪽인가요? 거의 취업이나 일자리 또는 아니면 행복주택 같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곳에 투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청년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이 단순하게 문화적이나 복지 쪽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또 제주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을 더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대체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또 보완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 노력은 이게 좀 안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또 청년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신진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기는 한데 또 지원 대상이 제주청년에 한해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육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이제 이 사업에 지원을 하게 돼서 이제 제주청년 작가들이 느끼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제주도에 예산을 하는데 물론 꼭 제주도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다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있는 청년 작가들이 많이 와서 그것을 또 지원 사업을 많이 우리 속칭 얘기하는 따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느껴진다 네 맞습니다 예산을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원 제도도 좀 면밀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년 문화예술지원 정책에서 어떤 엘리트 전문 작가들을 키워내는 데만 집중되어서는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전문 예술 작가가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 척박한 토양인 제주를 떠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네 네 물론 이것은 뭐 작품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그 작가에게는 정당한 사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지원을 통해서 제주에서 아무리 좋은 작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예 작품을 소비하고 향유할 주체가 없다면 이러한 주체들이 많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단순하게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는 또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제주에서 활동할 작가들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예 이를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선순환 네 네 맞습니다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중요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예술이 전시관에 가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일상 속에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제주에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상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박건대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청년들과 매거진을 만들어 본 적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거진의 출판도 문화예술의 분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동료 청년들과 함께 제주 청년들의 일상과 생각을 담아내는 매거진을 만드는 활동을 2년 정도 했었고요 3호까지 출판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풀리지 않아서 폐간을 하게 되었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했지만 저도 1호까지는 사드렸습니다 매거진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때 느꼈던 점은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잡지를 구매해서 읽는 문화가 많이 없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잡지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홍보를 하니까 친구들이 너가 만든 거니까 사기는 사는데 이거 냄비 받침대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냄비 받침도 좋은 쓸모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주의 청년 예술 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하고 있는 또 다른 활동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최근에 한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 미술을 전공한 청년들이 팀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기획했고 그리고 진행했습니다 노크라는 전시회였는데요 기존의 미술관이나 전시장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서 관람객들이 가볍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 쌍방향으로? 네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작가와 관람객의 사이를 좁히고 누구나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컨셉으로 입장할 때 관람객들에게 작가가 입는 앞치마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시장에 들어가 보면 누가 작가인지 관람객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이 전시에 참여한 다른 관람객들도 제주에서 아주 신선한 시도이고 청년들이 하니까 확실히 기존의 전시들과 다르다면서 좋은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커뮤니티 시네마를 기획하는 청년팀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커뮤니티 시네마는 기존의 어떤 멀티플렉스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립공간에서 영화를 함께 보고 관람객들 사이에서 소통과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기획입니다 네 이런 시도 역시 문화예술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순환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제주가 예전부터 문화적으로 척박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토양을 키울 생각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접근들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건도 씨가 요즘에 부쩍 예술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친구들이 그쪽이 많은가 보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4주 후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